조이 빌리엄스 파이팅 5경기 은고 딥라인과 타르테미스입니다 역대전적으로는 타이프는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베트남 최고의 강자 중에 한 명이죠 전교한 더블을 가나요? 안 맞으면 디펜스까지 고려되는 라인 좋아요 시작부터 대강합니다 자 타르테미스 선수는 25점 125점 까지 55점 까지 질수가 있습니다 55점을 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뭔가 그런 경기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하이런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요 베트남 선수들은 이상하게 정이 많이 가지 같은 아시아인이라서 그런거 이상으로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순박해 보인다 순수해 보인다 키스가 빨간 공이 왔다 갈 때 그렇죠 그러면서도 짧아지게 할 수 있나요? 아 너무 잘 쪘어요 조금이라도 힘을 썼으면 수부를 밀어날려고 힘을 썼으면 이렇게 짧아지는 공이 아니거든요 저라면 앞둘리기를 셀 것 같은데 각광공 먼저 선택하나요? 각광공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러면 다행이에요 지금은 공수가 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수가 같이 되니까 지금 이 공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기량이 최정상급의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공분들 좀 눈여겨보시고 따라해보려고 해서 세게 치시는데 대부분 세게 치는게 확률이 더 높으면 모르겠는데 세게 친다고 확률이 더 생기는 공이 아닙니다 하프 시스템대로 55에서 35 근처 20라인 기본 앵글라인들로 움직이는 공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짧게 5점째 오늘 아시아 팀에서 장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초반이 좋네 그리고 초반이 아니라 기선을 제압하고 시작하네요 전속으로 그죠? 네 네 대전역을 지금 독대화시켜야 됩니다 두께를 충분히 두껍게 맞춤으로써 대전역을 독대화시키면 빠져빠질 때도 없습니다 대전역을 일족구 맞고 직선으로 움직였다 내려가는걸 상상하면 되나요? 지금? 네 그렇지 꼭 상황이 다양한거지 직선이 움직임일지 내가 어느정도 밀려야될지 어느정도 끊어야될지 그런 전체적인 라인의 느낌을 잘 받아야지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과 유럽 최고의 선수들이 격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멋진 계량들이에요 아 당부란 이런것이다 당부의 정서 그죠? 오 정확하네요 타이프는 좋게 이루어 아 제가 오늘 잘 치는구나 아 저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조건 두께가 키스 뺄기 위해서는 너무 두꺼워야 됐는데 오 뭐야 이렇게 얇게 맞추면서 이거 맞추면 이거 대박인데 이거 포지션 야 오늘 날이네요 날이네요 지금 득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께를 조금 더 쓰는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포지션이 안되요 그러면 내려가서 야 그런데 두께를 포지션을 위한 완벽한 두께를 쓰면서도 이 공을 이렇게까지 짧게 해결해내시기 공을 다루는 기술이 공을 뒷나잇 선수는 예전부터 느낀 자세도 좋고 스트로크도 좋고 공이 된 예가 정말 퍼피스트한 선수입니다 스트로크 쪼봤어? 네 우주럽게 그냥 싹 밀어 만났잖아 그지? 어 오늘 너무 좋다 아 이 조건이 다루는 모습이 영원진나잇 선수가 지금 랭킹이 몇위라고 했죠 지금 29위 야 9위라고 해도 믿을만큼 그러니까요 요즘 연습을 많이 하나요 지금 공은 정확하게 정석대로 치네요 시험공을 너무 잘 치네요 칠만한 공을 포지션을 만드는 모습이 항상 말하지만 당구는 시험공에서 성패가 난다 어려운 공에서 성패가 나지 않는다 유럽팀이 네 명 중에 여덟 명 중에 지금 다섯 명째 경기했는데 절반을 자넷지 선수가 이렇게 기록했네 뭐야 훨씬 어려웠는데 지금 와 지금 공이 방금 타이툰 보다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었지 너무 안정적인데 음 얇은 두께에서도 저렇게 더블 포쿠션까지 설마 이건 안 맞겠지 우와 와 너무 정말 치는데 우와 와 지루 오 이것도 바로 세게도 안 치고 그냥 당첨과 스트록으로만 야 길게 찍고 싶은 욕망이 막 뜨는 공인데 짧게는 자신이 없어서 스트로크 브릿지 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야 스트로크 유치 어 너무한데요 잔인한데요 잔인해 분위기 너무 좋다 공이 너무 예쁘게 다니네요 약간 기나요 아름답게 친다 오늘 오늘의 아시아팀은 아시아팀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그럼요 월드팀 월드팀 대 유럽팀 다이풍 흔들리네요 흔들리면 안 될 건데요 천하의 다이풍 선수가 와 바로 리버스예요? 틀어서 리버스 거의 뭐 지금 아 이정도는 뭐 동네에서 치듯이 우리 동네 대한민국 동호인들도 많이 연습해 보는 공인데 그런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 앞에서 과감하게 느끼는 그대로 옆돌리기 충분히 옆돌리기 충분히 칠 수 있는데 키스를 빼더라도 뭐 어떻게 하면서 그냥 베트남 선수들이 이런 그리고 시합 때 많이 안 해서 그런데 베트남 선수들이 이런 공들이 강해요 사실 멋있는 공, 화려한 공들에 약간 안 내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와 이거 칠 줄 알았다 와 완벽한 스트로크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힘쳐 힘을 쓰자는 게 최고의 지금 승리예요 간결하게 장합한 스트로크 예술이네요 한 사람당 25점 기본점수고 그 쿼터가 있어요 이번 경기는 125점까지 나와야 돼 이거 우와 이야 이거는 바운딩이 완전히 원 이야 오늘의 전체전수 200점입니다 엄청 많네요 이건 어차피 원터스틱퍼는 안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딱 맞을 만큼의 바운딩이 저렇게 저 멀리 있는 공이 아 3일합산에서 600점입니다 릴레이 경기입니다 릴레이 뒤에 지고 있는 팀이 그 다음 사람의 점수에 쳐야 될 점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지고 있으면 해정 스핀 우와 와 오늘 경기도로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딨나 아 아 아니 어제 제가 사전 답사로 왔는데 형군도 인내에서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깍듯하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깍듯한 건 아니고 압수인 거니까 찾아와서 깍돋냈어요 나를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 수가 없죠 방송을 보는 말이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야 이게 무슨 당구야 이게 20 20 아 이게 너무 오늘 아시아팀 장난 아닌데요 아니 지금 기계 컴퓨터 같은 샷인데 저런 것들은 야 정교함 뭐 스트로크 두 개를 지금 서로 번갈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스트로크 있는 샷이 들어가면 원래 정교한 샷이 안 들어가고 정교한이 들어가면 스트로크 기장공이 잘 안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것도 완전 길게 정확하게 와 이거는 지금 에버리지가 야 야 어 나보다 동생이네 앞으로 이뻐해줘야 되겠다 아 어제 악수청했을 때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줬고 야 야 이런 와 대단한 선수가 나에게 먼저 악수를 청해줬다니 참 영광이네 와 운이 나니 너무 멋지다 눈빛 회전력 수부 회전적을 너무 좋고 예비스럭을 보내보고 돼전 회전 그럼 부족하나요? 스트로크도 Horse 이렇게 얇은 느낌으로 maturity까지 회전을 걸어내기가 힘들어 아 gender 이거 오늘의 완전히 베스트 경기입니다 베스트 자 5년기 잉고딘 나이가 압도적으로 25대 4로 이겼습니다 방금 그 얇은 두께 회전점을 그렇게 살려고 해서 참 근데 진짜 이게 뭐 안돼 1인당 25점 내년부터 50점 1인당 30점씩은 해야지 MBC 지금 스케줄이 난리 났어 너무들 빨리 끝나가지고 경기가 한 경기당 방송 광고시간까지 하이라이트 시간까지 1시간씩 잡아놨는데 무슨 무슨 30분 들이면 다 끝나버리니까 참 진짜 아 유럽 팀들이 완전히 아연 실색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경기들을 봐주는 안녕하세요 오늘 응고딘 나이 선수랑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경기 승리 속과를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경기 승리 속과는 어떠신가요? 오늘 성리를 대oses 공개ECT LOS 그리고 광고위 분해 Talent 오늘 경기 승리 속과는 어떠신가요? 오늘 경기 승리 속과는 어떠신가요? 오늘 경기 승리 속과는 어떠신가요? 한국에 있는 팬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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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이빌리아 파이팅! 조이빌리아 파이팅! 조이빌리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조이빌리아 파이팅!